으흠 아 살 빼고 있죠 지금 88에서.. 아 지금 몇시더라 8.. 80.. 88에서 81까지.. 아 하도 데미하지 말아야지 4.. 오 노멀 눌를뻔 했어 아 다행이다 엔터를 안 눌려가지고 아 다행이야 엔터 눌렀는데 노멀 다행히 안 눌렀는데 스페이스를 눌려야 돼가지고 아 다행이다 어 릴이 안 눌렀어 반지 바꿔주시고 반지 바꿔주시고 반지 아이씨 아 뭐야 아 저기 썼네 타이밍이 안맞아 피할게 패턴을 두개 썼네 아니 아 뭐하는거야 두개를 썼네 아이고 저거 어 죽었다 아니 이거 쓸 때 못 움직이게 하는거 어떻게 안되나 벌써 두번이나 죽었네 아니 아 씻어먹으면 아이고 아 남은 다음 뭐지? 리그 오브 서밍 시간이 애매한 거 같은데 아 빡세 보이네 어우 아 진짜 안되는데 어우 스킬 썼는데 또 도망갔네 아씨 아 아 뭐야 아 시간이 벌써 다 됐었어? 큰일났네 으어어어어어 어우 어우 이번엔 좀 들어간거다 어우 좋아 잘 못먹었기 아 스펙을 제거 해야되는데 애매하게 되네 타이밍이 안좋아 어이구 아이고 아이씨 이걸로 맞았다 아이씨 아이씨 안되네 피해 피해 아이씨 아칼르벳 거기서 직선으로 가 어 됐다 아아 드디어 됐네 마지막 타가 안되던거 마지막 타가 세던데 오오오오 오오오 어 됐다 아 박스 했다 재밌구만 어우 넘어갔네 쎄도 이 쎄도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거 끼앗기도 하고 잘 들어갔어 희한하게 근접전을 해서 그러나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캐논슈터는 스택이 그렇게 안 쌓이는 것 같은데 쉐도우만 유독 쌓여서 퇴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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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씨 뭐 데밉어 못났어 아니 근데 쉐도우 이거지 이거지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움직이는게 좀 빡 세긴 빡 세야 되겠네 타이밍 어긋나면 그냥 죽는거야 어 뭐야 왜 아무것도 안걸렸는데 아 다 그 사이트가 있으면 저기야 안걸려요 아씨 막탑이 막혔네 부술 때문에 이거 여관틸 넣기가 쉽지가 않네 school 스킬 다 썼는데 어 7분밖에 안 넘었는데 어어어 진짜 어어 뭐야 아씨 이 땅통보다겠네 어이구씨 이건 어떡하냐 아 6분밖에 안 넘었는데 아 구슬 진짜 대가도 3개 밖에 안 넘었는데 ửng Fir Utd 에 다운드 빨리 어어씨 딜 못넣었어 야 안될거 같은데 아 제거도 못했네 미치겠네 아 죽었어 맞지 맞지 어 잡았다 튜오노가 나왔네 아 거의 30분을 때렸네 빡세다 마지막 판다 좋았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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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